약은 먹었는데 일단 목을 최대한 쉬라니까 근데 어떻게 방송을 해야됩니까 일단 좀 상황을 봅시다 목에 젖은.. 목에 젖은 수건은 뭐야? 수건을 목으로 핥아야되나? 그래갖고 목으로 적셔야되나? 뭔소리야 알았어 목에 젖은 수건 하고자 자 이제 이쪽 가보죠 또 이 녀석이였구나 또 이 녀석이었구나 몬스터가 되었다 음 몬스터가 되었다 뭐지? 아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가 되었다 자 요리왕국에서 멋진 음악 자 앤디씨 스페셜 어우 다 이제 마을에 몰려있구나 가보자 가보자 페롤째 왕자로 으휴 아... 윙락도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뵙겠습니다. 아 아 메카닉 아니 메카닉은 메카닉인데 이거 뭐야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순무 넣어야 되냐 또 순무다 무다 무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여기다 불 집어넣어야 되나 설마 여기다 불 집어넣어야 되나 설마 기타 우여행 여기다 불 집어넣어야 되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야야야야 잘 들었다 근데 여기 불 닿는 애가 안될텐데 그 거북이로 가가지고 너야 불에 불 집어넣어야 되나? 보스방에서 저기까지 뛰어야 돼 자 수리완료 메카닉 간 cert 아주 소름 돋는고만 아우 흑화성 엉금엉금 레이스는 또 얼마나 거지 같을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패 뛰어서 날아야겠다 자 커다란 냄비에서 다이빗 휴 이제 또 이제 마무리 돼가는군 앗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어? 아 이거 또 요리사 복장 갖고 와야되잖아 뚱꿍뚱꾼 뚜꾼뚜꾼 가자 요리사 짜파게티 끓여먹고 싶다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야 뭐 그렇죠 세상식 찌개죠 어차피 국물 요리니까 여기가 상당히 짜증났는데 칼대 여기에 뭐가 숨어있다니 설마 저기 옥상인가 설마 여기가 아니라 설마 설마 느낌을 보하니 딱 그런거 같애 옥상으로 가야겠어 아니아니라 촉이.. 촉이 딱 나와 까다고 슬퍼 쯧 쯧 쯧 죄다 여기 뺑뺑이 돌리는건 똑같네 이씨 장소만 광장이야 뭐 그래도 같이 아뇨 다이빙말고 불 붙일줄 아는 애 빙해가지고 어휴 내가 그냥 호구지 호구야 호구야 최대 고운을 해줘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닥에 그 먼 나라 이웃나라 보면 항상 그래가지고 나 아직도 그거 기억나는 게 그거야 그래서 프랑스 요리는 그거라고 국물 안 들어간 걸 고급류로 친다 뭐 암튼 뭐 그런 얘기 나름 오류도 꽤 많은 뭐 그런 거였는데 너 아니니 자 요리사 모자 속으로 숨바꼭지 한 개 아마 이 한 개는 또 그거겠지 여행 오는 애 걔 만나야 주는 거겠지 긍까 여기도 그림을 내가 못 본 거 같은 게 아닌가 그림이 어디 숨겨져 있는 거야 칠백 칠십육 내가 모으고도 소름 돋내는 숫자구만 흠 흠 소름 자 이제 삐앗기만 어 전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보고 계세요 쩔쩔쩔 자,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. 여기는 뭐 항상 빛나. 사람 성질나게. 뭐 다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걸리고 편집이 좀 오래걸려서 그렇지 뭐 항상 다 있잖아요. 그쪽이였나. 어 몇개 안된다. 저 바로 이제 국밥성까지 갈 수 있겠구만. 국밥 먹고싶다. 맛있지 국밥. 맵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. 뭐지. 위쪽에 있나. 순대국밥에다가 소주 한잔. 근데 요즘에 목도 안쪽 해가지고 웬만하면 술같은거 안마시. 술 안마시니까. 확실히 요즘에는 술을 마신 날하고 안마신 날하고 다음날이 틀려. 아프다. 자, 무너진 기둥위에. 내가 절제를 못해버린다. 뭐 음질하면 저 아닙니까. 이것만은 자신있어. 왜냐면 엄청 비싼 장비를 쓰고 있으니까. 그래봤자 인터넷방송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. 사실 뭐 CD음질로 들어도 별 차이가 있을까 싶어.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. 이어폰이랑 핸드스피커가 좋아야 티가 나는데. 좋은것도. 무슨 장비를 하는지.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당분간은 뭐 어차피 제가 이 정도에서 거의 원래 다른 하드웨어를 하나 살라 그랬는데 이게 쌓여 먹여서 이걸 산거라서 당분간은 뭐 딱히 생각이 없지만 또 모르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번 시리즈 컨셉이 이거예요 아 쩌놈이다 도망가지 마라 말이야 짜증나니 자 미라군단의 저주 어우 안돼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빙은 있다 뭐 자 미라군단을 통과하라 뚝뚝뚝 좋아 이제 음 거기구만 으아 유후 어우 피치..아 피치였구나 그냥 그냥 네 아직 다른 가지도 않았는데 뭐 당당 말았지 내일 봐야죠 아니아니 내일 극 일단 극 끝내고 그 상황 봐서 해야죠 뵐 수 있나 뭐지 아 지쳤다 어디서 이빨 까고 있어 사실 아울라스는 별로 할 생각이 뭐 아예 없진 않은데 그거 말고도 뭐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뭐지 자 커다란 뿔에 걸어 하나가 뭐니 이오이 돌멩인가?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마리오에서 용은 슈퍼드래곤 이오시 밖에 없었는데 그 이오시가 이오시 하지 않네 이건가 설마 맞네 이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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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부서져라 이씨 이씨 뭐 뭐 이렇게 단단해 어우 어우 PC공주 미안해 사실 별로 미안하진 않아 나의 그 나의 그 나의 사심이 담겨있어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왜 안부서지냐 이거 설마 용이 깨주냐 다른거였으면 진짜 부서졌어야되는데 아니야야야야 아니야 가까이 가면 차버리잖아 야 잡으라고 잡으라고 제바좀 야 이거좀 깨줄래? 난 안깨진다 왜 안부서져 야 이정도 쳤으면 진작이 부서졌어야 되는거 아니야? 이건 맞는거 같은데 부서지지도 않네 어휴 왜이렇게 단단해 킥 전장의 돌명이 전장에서 전장의 돌명이라 그런가 됐어 여기도 끝났어 없어 이제 국밥왕국이다 이제 국밥왕국이야 오프 780개 이제 약 70개정도 남았나? 흠 흠 흠 780개 이제 약 70개정도 남았나? 흠 정말 감격이구만 이제 솔직히 지친다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재밌다 재밌으니까 한다 자 쿠파만부터 한국 후파성 근성 글쎄요 가봐야겠죠 글쎄요 아이고 지나쳐버렸네 아닌가 안지나쳐버렸네 정신이 없어 이제 또 얼마나 악랄한 으흐흐 많아 존e 많아 그것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아우 제발 자 쿠파만부터 구파성을 여행하는 스핑크 치즈 치엌 로가다의 현장 치즈 택도 없구나 택도 없구나 아유 이 끄죠 컴퓨터 휴우 한국닌텐도가 일을 안하는거죠 자 던지고 돌아 은표모으키 그래 이제 또 너냐 그래 너랑은 한번 싸워봤지 금방 끝 자 국법성의 방위꾼 아 앗 어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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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